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족대 낚시를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어디 보자 물고기 녀석들 돌아다니긴 하네요 수초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초 딱 대고 OOM 2 으 들어오시오 아무것도 없죠 뭐라도 있겠지 어 들어볼까요 아 여기 나오는게 안보여 와 이건 크다 근데 여기 뭐 있을까? 컨크리트 구조물인데? 뭐 나오는게 안보여 들어봐요 오! 피라미 한마리에 그 와중에 피라미가 안에 들어가있었네 어디 보자 이게 꼭 갈견이처럼 생겼어 갈견이는 피라미보다 눈이 커요 애매하다 너무 애매해 해볼까요 위에서부터 항상 날씨가 더워질수록 한색 위에서부터 유로크로 그러면 오! 쉬리 한마리 오! 예쁘게 생겼다 쉬리 여기 돌이 쫙있네요 나즈마칸데 위에서 여기서부터 샥 샥 오! 박힌 돌인가? 오! 박혀있구나 박힌 돌이네 오! 애기쉬리 여기 여기 들어보겠습니다 오! 뭐야 우와 이야 큼지막하네 여기 엄마 잡았네 엄마 얼룩동사리 어 같네요 얼룩동사리 우와 울거져보자 야 야 새끼 잡다가 갑자기 큰게 잡히니까 놀랍네요 그래도 조금 더 자라야돼 베이비야 베이비 야 가라 한 성인 정도 되는 사이즈 오! 저의 바람 너무 심한데? cities 여기해 보이죠? 이게 살짝 떠 있는 돌이 진짜 물고기가 숨기 딱 좋아요 여기 딱 대고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 밑에가 살짝 뜨는데 우와 어디 보자 그래 오케이 쉬리 친구 쉬리 한 마리 아 물 깨끗하다 진짜 그래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여기 윗돌에 살짝 떠 있잖아요 밑에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곳을 물고기들이 굉장히 좋아요 팍 들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았어 요런 계율도 좀 궁금했는데 이게 여름이 되면 요런데도 싹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휘저어보죠 뭐가 있으려나 어디 보자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안쪽으로 보자 오 갈뱅이 한 마리 사람들 보고 돌에 숨었구나 갈뱅이 여기 여기 우와 잘해들리는데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오! 우와 아니 이런 곳에도 꺽지가 있네 와 진짜 진짜 꺽지 오랜만에 잡는다 어 꺽지 와 진짜 여러분들 진짜 꺽지 오랜만에 봐요 여기 활동하니? 그런데 어 뭐 좀 먹었네 이제 꺽지가 활동할 시간이 시기가 됐나봐요 이야 꺽지 잡았어 진짜 오랜만에 꺽지를 잡았어 어 여기도 꺽지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 그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리고 진짜 여기가 물이 깨끗하다는 증거가 이런 쉬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쉬리에는 물살이 있고 이렇게 계류성 오정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맑은 곳에서 삽니다 이야 쉬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와 얼룩둥사리 거기 숨어가지고 깜짝 놀랬잖니 이 친구야 응 그래서 제법 크네요 얼룩둥사리가 조금 더 자라야 돼요 저 친구는 그리고 진짜 반가운게 뭐냐면 껍지 있죠 껍지 껍지가 있다는거에요 진짜 반가운 얼굴이에요 이야 뭐가 뭘 먹었어요 껍지도 제가 빵빵하네요 와 이런 곳에도 껍지가 다 있구나 하하하 신기합니다 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살려줄게요 아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안와요 물도 좀 많고 하니까 여기다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입니다 얘들아 짜잔 오 간다 간다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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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우리 껍지네 저거 벗어버렸네 저기 얼룩둥사리 야 빨리가 오잇 잘가